정민이 형 방송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. 왜요? 아마 저 차 안에서도 계속 윤아씨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. 우리 장옥골목으로? 아 신기하다 1박 2일 나와요. 그래서 사실 아까 진짜 걸어올 때 화장품 취해 보고 있었어요. 야 여기 왜 왔어? 나 소녀일 때 제시카엔다. 바꿨어? 나 오늘 부르고 윤아야. 나 오늘 부르고 윤아야. 나 오늘 부르고 윤아야. 그래 여기에 가서 응원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멋있다. 아세요? 아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장어 골목이래. 그래서 좋은 장어를 고르려면 사장님 뭘 보고 골라요? 좋은 장어를 해요. 좋은 장어를 몰랐네요. 이렇게 붕고 붕고 새카맣고 새까맣고. 눈 그런건 안보나요? 눈도 칭칭하고. 눈을 봐라. 몸통 붉기를 봐라. 색깔을 봐라. 색깔! 색깔인가 보네. 잡아봐도 돼요? 물수도 있어요. 물수도 있어요? 몇인분이에요? 4인분. 한 마리로 4명이 먹어. 잡아보자. 잡아 보세요. 큰걸 잡아. 우리가 잡아야 뭘 봐야. 어머니가 꽉 잡아야 돼요? 너무 커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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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커. 진짜 커. 이게 티보라 안 되네. 야 손 잡아 봐. 여기 봐. 어우 나는 못 잡겠다. 얘 왜? 2층 나오자. 나 진심이 좀 무서워. 걔 되게 좋아. 정말 잡힌 친구들이 잡아야 될 것 같아. 신기해. 아니 이러면서 왜 자꾸 잡을래. 그냥 하면서. 아 잠시만. 이러면 안 움직여요? 얘 죽었어? 안 죽었어요. 잠깐만. 어 맞은다. 여기 움직이는. 맞어 맞어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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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뭐 울려고. 울려고. 야 뭐. 야 유나가 빨리 잡아야 이게 끝나. 유나씨가 잡으려면. 어. 됐어 그대로 잡아. чи sydmon. 야. 유현 씨 어디 천천히. 너무 힘살. 이런게 좋은 잡기에. Judge Queen. 우와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등이 새카맣고. 눈도 빛이 나고. 아. 등이 새카맣고. 눈 빛이 나고. 네. 색깔인가 봐 진짜. 색깔인가 봐. 좋은 장을 고르려면. 얘 아 괜찮았어. 우와. 그럼 색깔이 까맣네요? 까매야 돼요. 까맣어? 네 돌它신장 같죠? 잡았어 sia water? 한미 와 Eig وأ flow와 flames. 잠깐만 얘. 얘 지금. 여기. personnes Insane steadily 더 내 달력 secondary. 와 진짜 힘써다 너무 힘써 와 이렇게 어 좋은 장어는 어떤 게 좋은 장어? 장어는 뭘 봐야 좋은 걸 아시죠? 색깔 색깔 형님 근데 이 장어 어떻게 잡아 오신 거예요? 누나 낚시요 그냥 낚시 한 마리 한 마리시고요? 네 그럼 이걸 얼마나 오래 잡아야 돼요? 며칠 걸리죠? 그죠? 한 마리에 얼마해요? 그러면 한 번 조업을 가시면 며칠 있다가 오셔야 돼요? 한 6일 정도? 한 7일 정도만 난 처음으로 장어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잡는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? 얘네들은 진짜 실수 그래서 이에 이렇게 닦여 있는 게 낚시거든 아 그물낙시